한 동네에서 살던 코찔찔이 동두가 내 눈앞에서 벗고 있다. 술 마시기로 했던 건 기억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안녕하세요. 도화살려자입니다. 오늘은 불할 친구였던 남자 사람 친구가 오랫동안 품었던 흑심을 이제서야 드러내는 순간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은근 한 이야기가 요새 끌리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새내기인 20살 여대생이에요. 저희 학과가 온통 여자뿐이라 요새는 불할 친구인 동규랑 자주 놀게 되었는데요. 남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매일 조르는데도 이놈은 친구가 없나 매번 거절하더라고요. 아무튼 요새 더 붙어 있다 보니까 시간 비거나 휴강날에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술은 아직 제가 안 먹고 싶어서 그것 빼고는 거의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새 자기 썸타는데 뭔가 너랑 연락하는 거 거슬려 한다.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자더니 여자친구를 만들더라고요. 결국 그래도 친구니까 축하한다고 말하고 그냥 쿨하게 보내줬어요. 사실 저도 썸타는 남자가 마침 생겼거든요. 하하 그래서 둘 다 연애를 하다가 동규가 먼저 헤어지고 저도 세 달 정도 뒤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거 솔로끼리 위로주나 마시자면서 술도 마셨어요. 뭐 별일 없었어요. 친구끼리 어떤 감정이 생기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서로 안 한 기간이 늘어날수록 힘든데 그걸 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영상을 주고 받으면서 이거나 봐라라는 느낌으로 주고 받기 시작했어요. 저도 동규도 서로의 취향을 알게 되니까 맞춤 영상을 주고 그런 걸 보니까 더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한 적도 있어요. 크크크 아마 동규도 저랑 같은 시간을 밤에 보내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이런 영상을 주고 받아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얘가 남자 혼자 위로를 하는 영상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뭔가 묘하게 흥분이 되어서 그런지 그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위로를 시작했어요. 사실 만지기도 전에 적기 시작해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 사생활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런 취향이었나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영상 마음에 드는 초반 영상만 반복해서 보면서 위로를 하다가 절정에 다다르기 전에 영상 후반부를 보니까 휴대폰이 흔들리더니 얼굴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뭔가 궁금해서 영상을 멈추고 보니까 동규더라고요. 진심으로 동규 그거를 보면서 흥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고 있던 그 시간에 동규도 눈치챘는지 카톡이 막 날라오더라고요. 아 제발 지워달라고 일부러 보낸 거 아니라고 실수라고 막 해명을 하는데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규가 갑자기 밖에서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나갔어요. 막상 얼굴을 보니까 서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바로 만난 것도 정신나갔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서로 힘든 사람끼리 도와주자고 돕고 살자면서 서로 활용하자더라고요. 저는 너무 싫어서 절대 싫다고 너랑 왜 하냐고 질색팔색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 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서로 마주보면서 위로를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술하니 마시러 가자고 했어요. 민망한 순간도 잠시 우리는 예전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동규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야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해. 왜 나만 보여주냐? 너 솔직히 내 거 보면서 했어 안 했어? 영상 보내고 한참 뒤에야 내 카톡 읽은 거 보면 너도 어느 정도는 본 거 같은데 나 좀 억울해. 서로 보여주면서 위로나 하자고 그건 할 수 있잖아.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아까 그게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뭔가 그 정도는 할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야 나 맨정신으로는 못하겠으니까 술 더 사서 가자 라고 말해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리를 옮겼고 마주보고 앉았어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우린 다시 어색해졌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그래서 술이나 마시자며 사온 맥주나 더 마셨어요. 그러고는 동두가 자기 먼저 씻는다면서 샤워하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씻고 나왔고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동두는 술을 홀짝이면서 머리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 영상이 자꾸 생각나서 저는 바로 젖어버렸어요. 그래도 숨기려고 했는데 나중엔 티가 너무 나더라고요. 하하 아무튼 우리는 말도 필요 없이 가운을 벗었어요. 몇 년도 아니고 십몇 년을 알던 친구 앞에서 벗는 건 뭔가 기분이 묘하면서 흥분되더라고요. 저는 분위기도 띄울 겸야 너 아까 하던 거 해봐 크크클 라면서 장난쳤고 동두도 받아주더니 혼자 할 수 없지 너도 앞에서 하슴 그럼 나도 빨리 서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드디어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서로를 마주 보면서 위로를 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영상이나 주고받으면서 각자 하던 때와는 다르게 흥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로 도발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5번이나 사랑을 나눴어요. 저도 동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눈을 마주쳤는데 서로 생각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결국 우리는 친구 사이는 유지하면서 서로 하고 싶을 때 신호를 주고 받기로 했어요. 카톡 배경에 고래를 올려두면 연락하기로요. 친구끼리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걸까요? 사실 너무 혼란스러워서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글 남겨요. 다들 우리 사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정말 서로 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네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생각을 알려주세요. 남녀 사이의 친구 있는 게 맞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